또 나간다고 하니깐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? 자나고 오라고 자나고 오라고 친구분들도 혹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? 세임 미만점 아 세임 패기 세임 미만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연 세임 미만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연주를 보여주시자고 기대해보도록 하구요 오늘 연주하실 곡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연주할 곡은 덥스테레스에서 제일 유명한 5.9곡을 매치업해가지고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임 미만점입니다 저는 덥스테레스입니다 저는 덥스테레스입니다 제 이름은 덥스테레스입니다 저시간의 ار에서 악몽든яг 에이 인기 하 넓은 Work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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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